여기는 SNS에서 동굴샷 포토준으로 유명한 슬도인데요. 방어진항으로 들어오는 파도를 막아주는 바위섬으로 바람과 파도가 부딪힐 때 검은고 소리가 난다고 해서 슬도라고 부릅니다.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바다 냄새! 여기는 방파제가 알록달록해서 너무 예쁘다. 중반지만 있네! 아니 근데 여기 동굴이 있다고? 나도 여기 동굴이 있는 줄 알았거든? 알고 보니까 구멍이 송송 뚫린 왕곤보돌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거래요. 왕곤보돌?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. 아 그래? 여러분 저희가 지금 구멍을 찾았습니다. 찾기 쉽지 않았어요. 바로 이 구멍이거든요. 여기서 핸드폰을 이렇게 뒤로 넣은 다음에 동대랑 같이 사진을 찍으면 된다고 해요.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? 저희가 한번 찍어볼게요. 와 진짜 겨우겨우 촬영을 했는데요.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뒤가 낭떠러지라 촬영했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. 와 진짜 도울까지 오고 완벽한 여행이다. 최고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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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